잔치 파스를 무시한다고? 그래? 야, 그럼 천이빙 갈까 그러면? 흐흫흐흫흐흫 아, 안 할거라 하면서 방금 말한 사람 흐흫흐흫 목풀 아니 근데 스킨푸드님이 약간 지금 어 돌아가니까 1200 1200 아니 그게 1200 1200 하면은 퀄리티가 얼마나 나오나 막 안나오는거 아냐 오히려 1200 1200 했는데 1200 1200 발원 크기가 거의 3분의 1칸은 먹을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정도는 발원으로 희생할 수 있잖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아니 근데 2400을 할 수가 없는게 2400으로 해버리면 높이가 안된다니까 2400이면 그만큼 사고가 더 폭이 뚱뚱해지는데 높이도 올라가야 그 비율이 맞지 뚱뚱하면 파스되잖아 알갓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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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부터 만들어보고 높이를 정하는게 낫다고? 남이 만들어놓은 협곡 구경해보자고 그럴까? 어디서 어디서 보냐 그거 핑크 하나만 줘봐 아 여기 나온다 치면 다 나오겠네 미니미 미니미야? 아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레드티포탑이야? 남자의 기회가 있는거지 좀 크게 만든거 있을텐데 외국 애들이 그런거 하나 거하게 한거 있을텐데 근데 외국이들이 만든거들 중에서 크리에이티브도 있고 월드에드 쓴것도 있어가지고 딱히 뭐 이거야? 아이 뭐야 이거 부시를 저기 저걸로 했네 0으로 쳐봐? 유튜브에서? 뭐야 이거야? 또 전달? 알쓰 이런게 월드에드시야? 아 이거 제대로 썼네 음 보자 어 이거 개쩌는데 근데 바론이 없네 월드에드에드 월드에드 썼는지 안썼는지 나오는건 어디서 볼 수 있지? 여기다 써놓지 않나? 보통 썼다고 봐야돼 어 생각보다 멋이 없다 까막 그러니까 별로 멋이 없지 않네 칸 칸수는 안나오네 칸수랑 이런게 또 나와야되는데 쓰읍 몹이 없어서 그치 그치 생동감이 없지 음 음 1200 곱하기 1200이면 안될 것 같죠? 이 몇칸이 될까? 비율적으로 봤을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12칸 12칸 12칸이면은 그냥 120칸 되겠네 충분하겠는데 이거 얼마 안되는데 이거? 예 이거 도트 내가 계산해보니까 얼마 안되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이 집 크기가 그냥 일반 사람이 여기다 서있으면 어 그냥 바로 눈에 바로 보이는 크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야 네 600 해도 600은 좀 모자랄 것 같고 요게 지금 400정도 돼 보이거든 요게 지금 이게 지금 한 12칸 되구요 이 집 기둥 하나가 그러면은 둘 네 여섯 여덟 열 칸 150칸 300 300 곱하기 300정도? 많이 많이 봐줘서 400 곱하기 400정도 되겠다 이거 400 400 400 그러면은 음 근데 얘는 좀 타워가 높이가 좀 많이 올라갔네 어 저 뒤에 있는거 저건 삭제해 버려야겠네 1200 하면은 이거에 거의 퀄리티가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 근데 바로 나오는 거 깜짝이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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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타워야, 이거? 이게 뭐 조회수가 28만이야? 2000...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미나스티리스, 미나스티리스 한번 올리긴 해야죠. 우리 사람님 올려줄거야. 그 분만 잘라서 올리면 되겠다, 그죠? 하... 아, 이거 너무, 너무 싸이즈가... 옥제기야, 옥제기야, 사람 크기야! 끝났어, 이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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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물 채우는데? 크리에이티브잖아? 에이 아닌가? 아니 날아다니지 않아 에이 크리에이티브네 에이 크리에이티브는 저희 취급을 안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낙사하면서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클래스를 한번 보자고 발원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아 자자자자자 높이 높이 봐야 되는데 크기만 참고하자 크기만 야 크리에이티브 우리 판나가서 투입하면 천지 그냥 뒤집어 엎어진다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하면 거의 잠재되어 있던 그 내면의 욕망이 그냥 분출이 되면서 거의 그냥 폭주하고 만다 응? 서바이벌이라 지금 약간 지금 자제 돼 지금 봉인되어 있을 뿐이야 리미트 해지하는 순간 그냥 오 이건 뭐야 아니 근데 뭐 사실 서바이벌이 좀 빡세긴 한데 크리에이티브도 뭐 쉽지는 않아 저게 하나하나 다 디자인 디자인의 승부거든 결국에는 오 2,400, 2,400에 바닥 가는 데만 8천만 개야? 2,400은 좀 오바한 것 같아 근데 오 넥서스까지 발원은 언제 나오냐? 뭐야 발원 없네? 일단은 타워 타워 크기가 발원보다 좀 작으니까 실측 계산을 해 봅시다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자 잠깐 요게 한 4칸 되겠다 4칸 요게 여기까지 112 8 12 16 20 24 잠깐만 아니냐 야 1 2 5 5 6 5 6 5 5 6 5 6 128칸 정도? 이거 120칸? 120칸 정도거든? 근데 120칸은 요정도 디테일이면 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높이가 쓸 수 있는게 190칸 쓸 수 있어. 190칸. 190칸이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론 나온다고? 바론 어디다 나오는데? 아 요거야? 아! 뭐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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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요게 3칸이거든? 3칸. 절반 절반 치자. 3... 3...6... 여기 6... 12... 여기 12정도 12... 12... 24... 14... 위에까지 하면은 한 50칸. 100칸. 요게 100 사이즈네? 여기. 120... 요것도 120 되겠다. 110... 120... 근데... 바론이... 3보다 큰데? 바론이 3보다 크잖아. 벽이. 예... 바론이 3보다 커. 그러면은 요게 지금... 120칸이다? 5 사이즈면은 잠깐만. 저게 지금 방금 저게 높이가 120칸이면 폭은 저거보다는 작잖아? 한 80칸이라고 치면. 그치?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저게 80칸. 그럼 저거 한 4배 뿔린다고 치면 옆에 벽까지 포함해서? 될 것 같은데? 바론이 얼마 먹는다고? 80칸. 320... 320에... 320, 320에... 되게... 바론... 잠깐만. 바론이 큰 크기가 이 정도 먹지.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아... 근데... 모자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화장실 갔다 왔어요. 하아... 잠깐만... 일단 바론칸이... 여기만 따져봅시다. 이만큼 먹거든요, 이만큼. 이만큼 먹는데... 여기 3칸 먹잖아. 38에 24... 그럼 1분의 8은 잡아먹네. 24칸으로 나온다고 치면... 400... 1분의 8... 48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고... 하아... 현실적으로 좀 어렵나? 소환사역국이 뭐... 멋이 없어? 이미 까놨기 때문에... 까는 데는 쓸 수는 있어. 뭐... 약간 좀... 불필요하게 깔... 걸 수도 있는데... 뭐해? 응... 뭐하냐, 여기서! 어? 뭐야 이게... 요거 후기할때까지 안 움직여?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허어억허허허허허허허헉 헷허헣허허허흔 헜허허흐흫 을론회가 아니고... 자동차 야, 서버 터칠까? 그러면? 나, 나,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어떻게 해 아저씨들 포기, 포기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건 알겠어 노예 아닌 거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말해봐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서버 그냥, 그냥 할 거야 들, 들겜 할 거야, 들겜? 다른 거 한다는 선택지는 없냐고? 다른 거를 해도 1200 할 건데? 그래, 다른 거 뭐? 의견 내봐 소환사 협곡이 나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뭐, 딱히 특징이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말을 해봐, 호비 두어프 성? 호비 두어프 성으로 2400, 2400? 스톰윈드, 스톰윈드 이런 거 더 어려워 소리 지금 안 나와요, 그냥 터더 더 이게 해외에 들 거랑 약간 좀 저게 뭐야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뭐야 해외에는 없는 거를 하는 게 맞어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오케이? 반지의 제형 같은 건 해외에서 너무 유명하잖아 그런 거 많이 했다고 키오스 반지의 제형 같은 건 청와대 철왕자? 와